네, 다음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나요?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? 대한유아이고요. 아, 대한유아 보유하고 계시고요. 네, 15만 8천원에 45%입니다. 15만 8천원에 45%요? 네.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어요? 아, 원래는요. 높게 샀는데요.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난주에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. 그렇죠. 그때도 막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. 아, 이게 비중이 45%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게 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막 추가 매수하시면서 이게 물량이 45%까지 늘었다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식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. 이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3분기부터 적자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나기 시작했었어요. 그리고 4분기, 3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계속 커졌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리고 이 실적 부분이 또 단기간에 이렇게 흑자 전환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자, 근데 이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라면 그렇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못 갈 가격도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그 경기가 좀 회복이 되려면 시청자님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네, 자꾸만 빠지고 자꾸만 내려가니까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. 네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요. 자, 지금은 비중이라도 좀 작으시다라면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빠졌을 때 10%만 돼도 일단 기업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자산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주당 자산가치가 보시게 되면 만 28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. 주당 자산가치가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면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하시면 안 돼요, 시청자님. 아니요.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했는데 얼마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할까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요. 45% 비중인데 더 하시게요? 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권유해드리기는요. 추가 매수 반대 의견 말씀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추가 매수를 꼭 감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면 이 부분들 지금 뭐 계속해서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 전자점이 10만 천 원 정도 있어요. 그러니까 10만 5천 원 아래 정도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어떤 한 종목에서 시청자님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이 대안유아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셔서 빠져나오시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이렇게 실적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셔서 거기서 이익난 만큼 대안유아를 데리고 나오나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좀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구간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면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길게 갖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. 추가 매수는 원칙적으로는 반대 의견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 그런데 꼭 하셔야 되겠다라면 10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0만 5천 원에 추가 매수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? 제가 산 금액까지는 안 가더라도요? 일단 한 1년 이상을 보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근처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면. 아, 네.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갈 상황도 있어요? 그럼요.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. 10이면 10, 100이면 100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사는 겁니다.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사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.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